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태권도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경기로 운영된 지 20년이 되는 해라. 그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한류의 원조이자 K-브랜드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해 도전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태권도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과 배려, 인내와 절제에 태권도 정신을 실천한다면 다시 한번 승리의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의 날은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태권도인들이 모여 축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범이 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야말로 국기 태권도, 태권도인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아쉬움은 올해 말 태권도와 명인관 중공식을 계기로 태권도원에 모여 태권도 발전과 화합을 기원하는 자리로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태권도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2020년 태권도의 날을 다 함께 축하합시다. 존경하는 지구촌 태권도 화정 여러분, 국기원 이사장 전갑길입니다. 오늘은 태권도가 1994년 103차 파리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뜻깊은 날입니다. 태권도 날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태권도가 걸어온 역사를 되새기고 우리가 태권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구촌 태권도 가정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우리가 힘과 뜻을 한테 모아 더욱 합신단결하여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태권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세계인류 무예이자 스포츠로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태권도가 사랑합니다. 태권도가 has been more developed as one of the main events at the Olympics enjoy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I sincerely appreciate all your efforts and dedication and express my congratulations once again. 존경하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우리 국기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정목으로 채택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기 태권도가 법적으로 지정된 해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국교원을 비롯한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가 모두 똘똘 뭉쳐서 국기 태권도의 지능과 세계화에 더욱더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기 태권도 파이팅!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권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태권도협회 김경덕 부회장입니다. 전례였던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노심효수하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태권도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기념식을 가야 되겠지만, 사태가 사태니만큼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많습니다. 우리 태권도는 백절부려 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사태를 모두가 함께 이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이팅! 안녕하십니까? 2020년 태권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태권도인 여러분, 태권도의 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태권도를 통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정신수양에 나선다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태권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태권도의 날을 거부합니다. 태권도의 대장애인과 함께 감사합니다. 태권도의 나라와 함께하는 전원의 태권도 에다이군이 태권도의 날의 태권도가 4월 4일, 1994. Since then, Taekwondo has enjoyed 20 years of excellence as an Olympic sport. World Taekwondo is also the leading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 in humanitarian and social development programs. Taekwondo Day is also a day to remember the qualities that make Taekwondo a truly global martial art and sport. Qualities like perseverance, respect, self-control and integrity are what we need right now in these challenging circumstances. I therefore call on the global Taekwondo family to show our indomitable spirit and ride out the strong. We will emerge stronger together from the pandemic. In the meantime, stay active and stay safe. All the best and happy Taekwondo Day. Stay safe... Showtime enjoyment here... Season 1 Click inierbyEuropa